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반가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같이 볼 내용은 우리가 이미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2024학년도 하반기 칼같은, 쌤의 이니셜이죠. 그렇죠? 칼자, K-A-R. 자, 칼같은 고아름쌤의 커리큘럼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커리큘럼의 제작 과정에는요. 사실 제가 컨텐츠에 욕심이 좀 많거든요. 이제 고아름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연구소에 있는 조교들의 노고와 핏다움과 워라배를 갈아 넣은 자, 그런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아주 양질의 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잠도 못 자고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하는 중이에요. 자, 우선은 선생님의 1년 전체 커리큘럼을 쌤의 상반기 커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아름다운 개념 완성을 1, 2월까지 해서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기출 N제는 교재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제 뭔가 정책이 변화를 해서 이게 완강이 조금 더뎌지는 상태예요. 이것도 교재가 있으니까 바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1세가 다 나가서 2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 2세는 더 예뻐요. 자, 살짝.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압축 심화 강좌랑 칼 모의고사 강좌가 시즌 1이 있었는데 지금 모두 이게 다 완강이 된 상태고요. 압축 심화 강좌는 사실은 5, 6월에 할 것이었는데 워낙 많은 친구들의 요청 때문에 이 강좌를 앞에 당겼어요. 당겨서 3월 정도에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칼 모의고도 마찬가지로 5월에 다 완성이 돼서 6월 평가원 전에 이곳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저 이제 반수를 시작하거나 혹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탐을 하고 싶어요. 저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공부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아주 빠르게 압축 심화 강좌. 이게 한 7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한번 역사를 한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요. 이걸 하시고 바로 N제, 기출 N제를 같이 푸시면 돼요. 이거는 기출 N제라고 해서 사실 기출 문제가 한 800제 이상이고요. 선생님이 제작한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이 문제가 한 180제에서 150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시중의 N제 교재들에 맞먹는 정도의 아주 방대한 양의 교재입니다. 교재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문제집만 거의 400페이지고 해설지만 200페이지 이상이기 때문에 600, 700페이지 전체가 아주 많고요. 해설지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저희 연구실이 다 정말 워라배를 갈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에 높은 교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기출 교재보다 이걸 푸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자부합니다. 여튼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압축 심화랑 N제를 하는데 내가 좀 내용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개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 개념 완성을 가져서 이걸 빠르게 한번 돌리는 게 좋아요. 되도록 역사 공부는요. 하나를 깊이 파서 마지막까지 아주 차근차근 아주 천차원의 개념을 완성하는 것보다 많이 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역사적으로 사건 흐름이 많이 반복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 완성이 된 상태고요. 자 제가 미리 예고했던 하반기 커리큘럼은 세기 2 특강이랑 그다음에 추석 특강 이거는 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시즌 2, 칼 모의고사 시즌 2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변화가 생겼죠. 이거 때문에 지금 약간 교재 입고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이미 완성된 강좌 다시 한번 강조 아름다운 동아시아사 개념완성 30강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선생님의 강좌 특징은 개념하고 심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개념을 한번 들을 때 심화까지 다 들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 누구든 지금 이 시즌에는 이걸 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개념 한번 정리하려면요. 이건 동아시아사 이거는 세계사 교재죠. 그렇죠? 개념완성 모두 완강돼 있고요. 세계사 같은 거는 33강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기출해야 되죠. 그렇죠? 자 기출 문제가 거의 한 800제 이상이고 그다음에 N제 새로 제작된 문제 이게 동아시아의 경우는 187제고요. 그리고 세계사의 경우는요. 기출 문제가 또 800제고 여기 N제가 151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문제집이라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시중에 있는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뭔가 나는 문제를 더 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가 기출 문제가 많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대체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경우는 5개년치를 담은 경우가 많아요. 샘의 교재는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 중에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러면 10년 전 거라도 집어넣어서 한 번 연습을 시켜요. 이걸 좀 수준이 있는 약간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질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옛날 문제들 중에도 상당히 좋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을 시킬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여기 전체 문제가 기출 문제가요. 기본 기출 문제랑 심화 기출 문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떤 건 되게 쉽게 풀리는데 어떤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수준을 나눴어요. 그래서 챕터만 구분한 게 아니라 수준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본 기출 문제를 풀어서 일단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풀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출제 예상 문제 이걸 또 풀면서 완벽한 실력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샘 교재가 개념 완성, 기출 그리고 N제 포함해서 하나의 교재에 들어있는 거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 나 웬만큼 공부했다 싶으시면은요. 요거 하시면 돼요. 자 6월 평권 전에 완강이 되었던 자 칼 모의고사 시즌 1 자 요거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총 4회 차로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의 반복은 절대 아니고요. 신경향 문제, 최신의 트렌드 이것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어요. 요건 지금 아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7월 현재 현장 강의에서 계속 요거를 보고 있어요. 어느 학원은 이게 안 끊은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가 다 되지 않았어. 선생님이 동아시아 세계사 강좌만 일주일에 한 4개, 5개를 한단 말이에요. 동아시아 4반 혹은 5반 특강까지 합쳐서 세계사도 한 5반 정도 하는데 이 전체 반들의 테스가 아직 다 돌아가지가 않아서 집계가 조금 덜 됐어요. 총 4회인데 그중에 3회까지는 완성됐지만 4회가 안 돼서 더 완성되게 되면 이거를 공지사항에 업로드해서 전체 모든 모의고사의 어느 정도의 현장 강의 학생의 등급 이걸 좀 공개하고요. 당연히 이름은 안 보여주겠죠. 당연히 전체적인 등급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각 회차 모의고사가 1회부터 4회까지 강조 포인트가 달라요. 모의고사의 경우는 전범위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전범위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앞에 모의고사는 좀 앞부분 전근대사나 한 중세 정도를 어렵게 다루고 2회 모의고사는 한 근대 정도를 어렵게 다루고요. 3회는 제국주의 침략 시기를 다루고요. 4회는 현대 파트를 다룸으로써 회차마다 이것이 거듭될수록 앞에서부터 뒤까지 강조점이 다르게 이걸 한 번 다 돌리면 전체 역사가 한 번 더 강조가 되게끔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전범위 모고를 당장 풀고는 싶은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즌2 모고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원회사상 3개상 모두 완강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걸 설명해야 되겠죠. 지금부터가 실질적인 하반기 커리큘럼이에요. 자 세기의 특강 이 교재를 현재 제작 중이라서 우리 조교쌤들과 선생님이 지금 현재 힘들게 자 이틀 한 번 자면서 미친 듯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강좌는요. 지도, 연표, 그리고 자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통시대, 통시대 역사 그리고 같은 시대 여러 지역 역사 이거를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바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들어오는 분들은요 요거를 바로 이제 듣고 싶을 텐데 자기가 저는요 성적이 지금 현재 유평 때 혹은 최근 모의고사에서 한 4등급 이하가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올 땐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 강좌를 들을 때 다소 개념이 압축이 되게끔 개념 압축해주고 그 다음에 지도도 하고 연표도 하고 자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와 정말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개념을 그래도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어떡하죠? 라고 하신다면요 여기 압축심화 7강짜리 이걸 듣고 같이 이걸 이어서 들으시면 되십니다. 자 이거는 이 압축심화 강좌에는요 교재가 따로 없어요. 기존에 이 아름다운 개념에서 강좌의 압축이기 때문에 교재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교재를 안 사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 사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쭉 팔자 기고 들으면서 이해만 해도 되는 강좌니까 들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추석 특강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현장 강의 사정상 강의실이 꽉 차면 또 촬영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칼 모의고사 시즌2 자 이 강좌가 9월 평가원 이후에 나올 건데 아마 이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그 9월 모의고사의 방향과 경향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6회를 제작할 거예요. 따라서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꼭 봐야 하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를 보기 전에 9월 전에 개념 개념 혹은 요 압축 개념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 자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것들 지도연표 사료 여기에서 또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 강좌라고 하면요 일단 개념이니까 이 둘 중 하나 요 개념 완성이랑 압축시험 요것도 개념이니까 둘 중 하나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출 N은 꼭 하세요. 자 이 두 가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쌤 저는 다른 선생님 거 들었어요. 혹은 좀 전 혼자 있어라는 친구들도 여기 오시면 무리없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요 강좌가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강좌예요. 여기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시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올 거다.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세계특강 교재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동아시아와 세계사 모두 자 연표 동시대사 그리고 통시대 전체 시대 말하는 거예요. 제시문 분석 지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살짝 제가 요걸 보여드리면요. 일단 개념 수업을 살짝 반복시킨 다음에 심화 내용을 집중 분석하는 거거든요. 일단 개념은 우리 개념 완성 교재 판사안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판사안판만 보면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될끔 자 쌤 강의를 처음 보셨거나 보시거나 쌤 자체를 처음 아시는 분들은 이 판사안판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 판사안판은 그림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시대에 대한 주제를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킨 것이거든요. 단순히 줄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자체로 그 시대가 확 와닿는 거지. 요거만 다 하면 당나라 끝나는 거야. 당은 끝났어. 자 요 판사안판에 빈칸 다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어느 특정 시대를 봤으면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자 중국이 이럴 때 주변 정세가 어땠고 자 그 당시 모습이 어땠는지를 같이 한꺼번에 연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자료까지 언급을 해주는 거죠. 이래서 연표와 자료가 같이 연결되게끔 만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세계사의 내용이에요. 중국이 이럴 때 프랑스가 이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나라에 옹정제 권륭제 등이 있을 때 당시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같이 언급을 하면서 자료를 같이 보는 거죠. 저희 최근에는 동시대 파악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그냥 글로만 보면 또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우리 언급이 적자가 나더라도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미지화 된 지도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언제일까요? 보세요. 여기에 로마가 있고요. 한나라가 있어요. 전환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마울의 왕조가 있어요. 그리고 파르티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파르티아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그런데 파르티아는 파르티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옆에 주변 정세를 줘요. 그 당시 한나라와 교육하였다. 로마와 같이 교육하였다. 혹은 파르티아 내면서 마울이아랑 같이 언급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라고 일부러 기원전 한 1, 2세기 무렵의 지도를 이렇게 한눈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대에 여러 지역 역사를요. 한꺼번에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점에서 매우 유리해요. 이런 지도가 한두 장이 아닙니다. 한 30장 넘어요. 자 그래서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당나라가 있을 때 아바스 왕조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아바스 왕조 있을 때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의 역사 비잔티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서유럽으로 가게 되면 프랑크 왕국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8세기 때쯤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에 자 이건 명때예요. 자 명때는 중국이 명일 때 이미 델리 술탕왕조가 나왔었고 바람이 갑자기 꼬였어요. 자 그리고 티무르 제국이 몽골 제국을 계승했다. 라면서 명정벌을 꿈꾸며 활동했었죠. 그죠? 이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가 명의 영악제를 내가 정벌해주겠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죽었단 말이야. 도중에 병사했죠. 그죠? 이런 것들. 동시대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쪽에 당시 여기 맘루쿠 왕조 있고 오스만 제국이 있네요. 아직 비잔티움 안 망했고요. 그 다음 유럽 제국은요. 프랑스, 잉글랜드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신성로마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 나왔던 평권 문항 중에서 오스만 제국과 레판토 회전 언급하면 레판토 회전 언급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루터 종교개혁이 왜 쉽게 이루어졌느냐.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 측에서 루터를 방어하려고 보니까 오스만이 쳐들어오는 거야. 오스만도 막아야겠는데 루터가 지금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받아들여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시대의 전체 모습을 같이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다 쌤이 알기 때문에 너무 연구를 정말 정말 많이 하고 우리 조교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자 여기 포르투갈 식민지 에스바니아 식민지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가 얼만큼이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청나라가 있을 때 다른 주변 국가 무굴 제국 사파비 오스만 자 이런 지역을 다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무리가 없게끔 만든 거지. 그치? 더 말하면 시간이 막 가니까 더 말하지 않을게 여기는 지금 미국의 미국의 전체의 지금 영토 확장 모습과 남아메리카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뭐가 어려워요? 아프리카 식민지 엄청 어렵죠. 그죠? 이것도 같이 아프리카 식민지 주도는요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나라마다 지배한 지역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긴 정말 자세하게 거의 색칠 공부하듯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세계사였죠. 그죠? 그럼 이제 동아시아사도 보여드릴게요. 자 동아시아사는 한 나라가 한 고조 유방에 있었을 때 군국제 지도랑 같이 한 무제 팽창까지 북로남의 지도에 이런 지도 본 적 없죠. 다 우리가 만들어서 본 적이 없을 거야. 신규 지도입니다. 만든 지도. 자 그리고 여기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구분은요. 늘 나오는 킬러 주제입니다. 쌤이 뭔가 킬러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하도 킬러를 내지 말라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안에 자주 나오는 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비교적이죠. 이것도 자세하게 조사해서 다른 교재엔 없는데 다 연, 월, 일 다 찾았어. 그래야 사건 흐름이 잘 잡히니까 아시겠죠. 상당히 세부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북벌 과정 역시 좀 더 세부적으로 1차 북벌 2차 북벌 지난 사건 일본의 산둥 침략까지 해서 전부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무리가 없게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다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세기의 특강에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지는 여기 칼 모의고사 시즌2. 자, 이것은 총 6회가 제공이 되고요. 실전 감각을 지켜주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모의고사 회차별로 어디가 강조가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모의고사이고요. 이건 역시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등급 컷이나 아니면 고난도 문항이 공지사항에 공지가 될 거니까 이걸 확인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혹은 내가 어느 부분을 남들은 맞추는 걸 내가 틀렸는가 혹은 내가 맞춘 걸 나면 틀렸네 즉, 나의 강점도 약점도 같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모의고사 칼 모의고사 시즌2 같은 경우는요. 지금 2가 남았으니까 시즌2는 9월에서 11월 정도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완강이 될 것 같아요. 총 6회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점수 올리는 사람 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삭막해 보이는데 이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즐겁게 공부하고 신나게 점수가 금방 나오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거예요. 이게 쌤인데요. 쌤, 내 머리 똑같이 이렇게죠. 쌤이에요. 쌤이 우리 제자들을 만점 받게 여러분은 별이야. 별을 내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만점 받게 만드는 이게 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선생님은 점수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점수는 나하기 달렸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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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